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 이온우 목사, 오종현우 목사, 우크라이나 대사 드미트로 포노 마렌코 참석 한국교회 권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 한국교회 봉사단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동시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기원하는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지난 3월 6일 주일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회의회 공동주최로 열렸죠. 이날 기도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영어, 한국어, 우크라이나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한교봉 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전쟁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한국교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강대국의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회가 열리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크라이나 국민과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 성도들로 가득 찼죠. 이날 함께한 성도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들고 강대형 성교사인도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중복이 됐으며 또 한교본과 KWMA가 재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 기도문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모든 지원과 복구를 위한 협력이 원활하게 진흥되기를 우크라이나 현지 한인 성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기 속에 더욱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평화를 위한 공조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드미트로 포로마렌코 대사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생겨난 이 반인륜적 재앙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절대로 침묵할 수 없다면서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 우크라이나 민족을 향한 러시아의 인종 학살적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류용무 목사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는 러시아 군대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양국의 평화와 화해를 촉구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난민 구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류예요. 선한 본능이라고 강조.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어린이와 노약자를 돌보는 일, 난민 구조와 구호, 그리고 선교 현장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기했습니다. 한교봉과 KWMN은 8일부터 13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시티로 긴급구호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고명진 목사가 파송 기도를 했습니다. 실사단은 우크라이나 난민 1차 긴급구호 난민현황 파업과 한국교회 난민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사, 우크라이나 한인선교사협의회 및 주변국가 한인선교사회, 전지교회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합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최성원 목사의 기도,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사랑의교회 찬양대 찬양, 여의도순봉께 이용훈 목사의 화평케하는자 제하의 말씀 선포, 조민지 회장, 윤선희 소장, 필리포 그란디 최고 대표의 인사말, 한국교회 연합솔리스트 앙상블의 세계평화를 위한 특별 찬양, 김사만 목사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한편 한교복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부와 공동으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긴급 모금 캠페인은 한교총과 KWMA가 후원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 선교사, 유학생, 자영업자, 영주권자 등이 있는데요. 선교사, 유학생, 자영업자, 영주권자 등이 모두 무사 귀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크라이나 파이팅! 한국과 세계의 빨갱이 모두 아웃!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